평창 코카콜라예요. 아 여기 디자인이 다르네요? 네. 어떻게 많이 달라요? 여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이라고 써있고 아 그거 맛이 좀 다른가요? 여기 약간 한국을 대표하는 부림들이 있습니다. 아 그러면 고추장 맛이 날 수도 있어요. 자, 한 번 씻어볼께요. 되게 귀찮은 맛이 나나요? 왜? 맛은 똑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어떤 콜라가 되나요? 하나 둘 셋? 코카콜라. 실성이랑 스프라이트랑 하나 둘 셋. 아 스프라이트랑. 공연을 준비해. 엔시콜라 글로벌 스프러인 코카콜라. 임직원 여러분들. 아 임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콜라를 무료로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 되는 순간 더 따릿해진다. 코카콜라. 페이스북 페이지, 유튜브 채널 모두 불화송입니다. 좋아요랑 구독도 해주세요. 좋아요. 좋아요.